안녕하세요 몽몽의 삼촌입니다 행복이 학대 사건 여러분들 동영상 다 보셨죠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지켜봐 달라 동생의 입장은 도그마 남편분이 제가 지칭하는 동생이에요 도그마 남편분을 제가 동생이라 할게요 편하게 도그마 남편분 동생 이렇게 할게요 이제 동생은 입장이 정확하게 섰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사람도 살리고 개도 살려야 된거에요 그 행복이는 지금 뭐 탈수가 좀 와있지만 이렇게 죽거나 이런건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 뭐 운동장애가 생길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위가 위축되어 있어서 소식만 하다보니까 이제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사료를 주니까 잘 안먹어서 원래도 또 고기를 더 좋아했더니 그래서 고기를 삶아서 주니까 또 황태국을 끓여서 또 국물을 먹이니까 먹고 변도 쌓고 그 변도요 건강한 변을 봤거든요 그래서 설탕물도 또 좀 이렇게 먹이고 있구요 그래서 조만간 좋아질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먹지도 않아요 위가 그 작아져 있기 때문에 위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먹고 움직이는 만큼 이제 먹고 변을 건강했었다는 건 장하고 위가 그래도 원활하게 운동을 한다는 거에요 쫄아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양이 늘어날 거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몸도 더 부드러워 지고 또 그만큼 많이 요구하게 될 거고 먹는 양만큼 또 먹는 양만큼 또 움직이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곧 회복이 될 겁니다 3,4일 지나면 탈수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살이 이전보다 좀 많이 쪘다는 것을 느낄 거에요 근데 갑자기 많이 먹지도 않지만 제가 위가 작아져서 또 갑자기 먹여도 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서서히 늘려 갈 거에요 그 2주쯤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먹는 양도 많이 늘고 살도 많이 찌고 더 움직이게 훨씬 좋아질 거에요 천천히 천천히 이제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 병원 한번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병원을 좀 더 지켜보고 한번 더 데리고 갈 거거든요 이제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그때 행복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도구마 마우스 유튜브에 도구마 마우스 들어가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좀 좋아지면 또 병원에 한번 더 데리고 와서 또 이제 영상으로 그 건강 상태를 보여 드릴 거라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거나 장애의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미가 오늘 댓글을 다 읽다 보니까 그 댓글이 이제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살 이야기까지 나오는 글을 적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위로를 해주고 다독이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힘들지 않게 다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 인보자를 되게 강하게 처벌 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근데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냥 지켜봐 주시고 의문만 해주세요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막 댓글로 그런 댓글을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 인보자가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영상을 본인이 직접 찍어서 파일로 보내줘서 그걸 업로드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대본을 적어주고 강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본인 생각대로 사과를 하고 그냥 보내준 영상에 이대로 좀 올려 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한 영상이고 다시 이제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약속 받은 걸로 이제 뭐 법적인 처벌을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댓글로 상처를 받아서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다독여 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를 그렇게 뭐 살이 그렇게 빠지도록 학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살을 해버리고 오빠가 자살을 하고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진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구맘이 좀 많이 케어를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도구맘 남편분이나 도구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악플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내용을 총 정리해 보면 여기 도구맘 게시물에 적혀 있는 겁니다 도구맘 친한 동생의 가족분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별세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친한 동생은 자살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자살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구맘은 그걸 눈치를 채고 친한 동생을 전화로 설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달간 도구맘 가족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실방도 하고 적극적인 삶을 알려주며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두 달간 도구맘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실방에도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알려주며 자주 만났어요 저도 그때 다 봤었거든요 친한 동생은 도구맘 가족과 지내며 강아지들 사연을 듣게 되면서 행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복이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도 버려지고 아파했고 자신과 상황도 비슷했기 때문에 행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하고 같은 처지다 얘도 버려진 아이고 친한 동생은 도구맘에게 설득을 해요 친한 동생은 인보자예요 도구맘 언니 아기가 100일이 안되었는데 제가 행복이 4월까지만 같이 있어도 돼요 라고 그때 도구맘이 출산해가지고 애가 100일이 안될 때였거든요 저도 물론 외롭고 힘들어서요 언니 육아하실 때 한마디라도 제게 와 있으면 수월하실 거예요 라고 인보자가 요구를 해요 4월까지만 인보를 하게 되고 이제 육아와 친한 동생을 위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애기 때문에 또 육아에도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애가 꼭 그 인보자한테 행복이가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약속도 하고 실방도 찍고 실제로 또 동생이 가서 직접 가서 이제 도구맘 남편분 제가 말하는 동생이 직접 가서 같이 또 집도 확인하고 어디서 지낼 건지도 보고 뭐 또 어디서 키울 건지 운동을 어떻게 시키고 다 이야기를 또 했어요 다시 확인을 하고요 한 달 동안은 연락이 자주 되었고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줬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행복이 보여달라고 하면 밖이라면 보여주지 않았고 나중에 연락이 먼저 와서는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있느라 연락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구맘 남편은 육아선물을 사서 들고 집 근처로 찾아가 연락을 하였고 온 김에 행복이를 보자고 했더니 밖이라며 넣는다는 말에 선물을 ctv 앞에 문 앞에 놓고 그냥 갔어요 그 도구맘 남편은 의심이 의심했던 게 이제 확신이 되어서 약속을 잡지 않고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이제 그 집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도구맘 친한 동생이 있었고 인보자가 있었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도구맘이 또 그 올린 내용이 있는데요 행복이 때문에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게시물에 또 이렇게 적었어요 행복이 치료해 달라고 후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행복이 치료해 달라고 후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형편은 좋지 않지만 애초에 얘네들 책임을 자신이 없었으면 키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구맘 부부는 후원해 줄 수 있는 마음 딱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잘 둘러보시면 더 불쌍한 동물들 많아요 저희 애들은 행복할 날만 남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게시물에 글을 올렸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애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런 책임감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받던 애들 거두어서 또 새끼가 태어나서 다 또 임신 중에도 애들 키우고 출산 중에도 애들 다 키웠거든요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딱 그 마음만 후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바뀌었다 그리고 넉넉치 않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밤에 대리까지 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강아지 엄청 챙겨요 강아지 운동하는 거까지 다 챙기고 먹는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또 남을 도와요 유기견 보호소에도 많이 도왔고 봉사활동도 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워도 내가 잠을 줄이고 일을 하나 더 하더라도 남을 돕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되었거나 도구맘을 욕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했건 도구맘을 욕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 인보자도 욕하지 말아 주세요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아 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도구맘도 힘들게 하지 말고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단지 개들이 불쌍해서 내가 이제 후원을 했고 그 후원이 끊겨서 또 봉사자가 끊겨서 구원하고 찾아갔는데 계속 후원을 해오던 것이라서 근데 그랬다는 이유로 다 단체나 다 사람들한테 만여사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개들만 딱 보고 어려운 개들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왜 그것을 도와주냐 그죠 그 보호소 그 강아지들 그 소장을 왜 도와주냐 그에요 그 소장님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이 끊겼고 봉사자가 끊겨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만여사양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 일도 정말 제가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이 모자가 쓴 글이에요 언니 오빠 저 장매예요 죄송합니다 글 다 읽었어요 글 읽었다는 게 댓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죽는 게 맞아요 언니 오빠 말 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신고 제대로 받을게요 너무 무서워서 변명했어요 영상도 오빠한테 천이 오빠한테 천이 오빠라는 분이 제 누군지 몰라요 물어봐서 제거 아이디에다가 사과 영상 올릴게요 오빠 행복이 때리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굶긴 거 맞아요 애가 태어나고 신경 못 썼어요 잘못했습니다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잘했어요 믿어주세요 오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 다칠게요 오빠가 준 카드도 다시 보낼게요 돈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옥 가면 아기는 남친이 키운데요 잘못했습니다 행복이 학대하려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고 감옥 갈게요 잘못했습니다 사과 영상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천이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올리는 거 올리는 거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빠 아기야 볼 거에요 애기야 미안 애기야 미안 애는 내가 행복이 학대했어 애기야 애기가 커서 그러면 안돼 오빠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그 댓글을 보고 이렇게 이런 댓글을 쓴 거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학대한 사람은 개학대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글만 올라온 게 아니고 애까지 덜 먹이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거에요 그래서 도구맘 남편 분께서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글을 써도 사실은 마음은 또 따뜻하고 장미를 걱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되니까 화도 나지만 화도 나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쓰니까 다독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랑도 아침부터 통화를 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도구맘하고도 통하고 동생하고도 통화를 하고 지금 도구맘이 많이 다독여주고 있어요 그 인보자를 많이 다독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된 글이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근데 표현이 약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럴 거에요 조금 거친 거 아니냐 애가 정상이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애인데 예를 들면 또 한쪽에서는 그럴 거에요 아니 동물학대인데 용서해서는 안된다 근데 각자의 마음이 다 틀리겠지만 그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손가락으로 입으로 다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아니고 니가 쓴 댓글에 그 인보자가 죽으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아니냐 멍멍이 삼촌이 도구맘이 도구맘 남편이 하면서 또 욕할 거 아니냐 천성이 남 욕 안 하면 안되냐 이 계판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 가지고요 동물과에서 너무 많이 보고요 자기가 악플 써서 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 말자 의식을 입고 언급실에 있을 때도 악플을 다뤘는데 돌아가시자 말자 그 악플러들 작겠다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 모금해서 변호사 사겠다고 변호사비 돼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욕을 하고 해놓고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줄을 바꿔요 여기서 욕했다가 이쪽으로 바꿔요 바꿔서 같이 또 이 길을 공격한다고요 그런 동물보호단체들 대표들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근데 포장을 해서 또 후원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니놈이 죽여놓고 니놈이 도와주고 있다고 후원을 받는 놈도 있어요 제발 악플 달지 마시고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힘든 건 당사자들이 더 힘들어요 지금 화도 당사자가 더 날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화가 나도 다독이는 것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달래줘야 된다고요 남이 못하니까 남이 못하는 일이니까 이 말을 했어요 이모자가 언니 내가 모지라는 애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뭐라고 했냐면 도구마미 모지라는 건 서로 채워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채워주는 거라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건 여러분들보다 더 화가 날 거에요 여기 보시면 행복이를 구조를 하나에요 구조 당시에 파보 장염이 와있었고요 다른 합병증도 와있었고요 동물 병원에서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살아서 건강하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애에요 11개월 전에 행복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니 내가 사랑받는 거니 이런 영상이 올라갔었어요 11개월 전에 11개월 전에 행복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니 내가 사랑받는 거니 이런 영상이 올라갔었다고요 그리고 9월 9일날도 해보세요 행복이가 이 모자 집에 가서 너무 잘 지낸 영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배신자 카카카카 행복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잘 차고 있는 영상을 받았어요 그때 저도 그때 당시에도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도 개빠지만 개만 생각하는 개빠는 싫어요 이렇게 영상도 같이 찍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애한테 개를 맡겨놓고 그렇게 관리를 안 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가 두 달간 몇 수십 번 얘기해서 데려가 놓고 왜 애기 때문에 피곤해서 데려가려고 그 한마디를 못했냐 내가 너한테 총 12번을 갔다 12번을 갔어요 12번을 보내놓고 12번을 갔어요 바쁜데 내 애도 키워야 되고 중학생 애도 있고 이제 태어난 어린 애도 있고 돌안지난 애도 있고 중학생 애도 있고 또 키우고 있는 개도 있어요 원래 키우던 것도 아니고 임신했는데도 학대받는 애가 있어서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했다가 그 애들을 안게 됐어요 단체에서 그 애들을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질 수 없다고 해서 걔를 직접 책임을 지게 됐다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애들 다 키우려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두 달간 몇 수십 번 얘기를 해서 죽게 되었고 그렇게 구조를 해서 죽는다는 애를 판복을 해서 살려서 내 식구가 됐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보내게 됐고 인부를 4월에 데리고 오기로 했었고요 내가 너한테 총 12번을 갔다 8번은 잘 있더라 보냉을 와서 12번을 가봤어요 8번은 잘 있더라 9번부터는 너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통화로 보여줬고 우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었어 10번째 찾아갔었지 아마 그때 행복이가 살은 좀 빠졌어도 저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살이 왜 빠졌냐고 물어보니 산책을 자주 가서 그렇다며 간식을 주면서 잘 놀아주니 더욱더 고마웠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그랬지 오빠가 신경 안 써주셔도 행복이랑 잘 지낸다고 오히려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카드를 줬다 행복이 필요한 거 사주라고 먹고 싶은 거 너가 카드 얘기 꺼내니까 얘기한 거야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수중에 10만원만 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카드를 줬대요 돈이 없어서 카드를 쓰라고 줬대요 두 분 만남편이 보내놓고도 12번을 찾아갔고요 오히려 더 미안하게 자주 찾아가니까 의심해서 찾아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이 조금 빠졌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왜 살이 빠졌냐고 운동을 자주 시켜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더 미안해지게 만들더래요 보니 더 미안하죠 물어보고도 그리고 간식을 잘 주고 있더래요 그런데 계속 영상 보내는 게 밀리고 계속 보러 가려면 밖이라고 피하고 이러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앞초에 살 빠진 것도 그러면 왜 그렇지 이런 의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계속 선물 사들고 찾아갔는데도 또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설마 설마 놔두고 왔다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가본 게 그 영상이에요 제가 금방 읽은 거랑 그 사진들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 영상 뒷부분에 이 영상 끝나는 뒷부분에 이어서 바로 그걸 붙여 드릴게요 보실 수 있게 그 화면 위에 편집하면서 행복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 집에서 녹음하우스에서 그 영상도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은 못해 주시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 좀 동물보호 활동가 중에서 굉장히 좀 강성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강하게 처벌하냐고 도구맘한테 악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인보좌한테 가서 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까지 이야기 덜 먹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말아 주시고요 말하는 것이 있고 걸 쓰는 것이 쉽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그 당사자들의 무게는 정말 큰 거예요 도구맘이 앞전에도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봉사자 다 끊기고 보호자 봉사자 다 끊기고 후원이 다 끊겨서 강아지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물도 사료도 없다고 해서 원래 그곳에 후원을 하던 곳이라서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걸 보고도 욕을 하는 동물보호단체나 회원이 있었다고요 악플러들이 있었다고요 마녀사냥을 해 버리고 왜 도와주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더 이상은 그러지 말아 주시고요 관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관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일은 제가 참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참을 수도 있겠지만 동생 내 가족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래요 보시면 모른 채 하세요 심한 걸 보면 그러지 말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모른 채 해주셔도 되고요 같이 막 길게 싸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그러면 심각스러워지니까 그런 댓글 보면 무시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주세요 무시하든지 신고를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댓글 싸움하고 하면 더 억어로가 끌려서 더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같지 않은 놈들도 있으니까 남의 고통을 남의 죽음조차도 즐기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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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